우와 언니 짱구 성례 좀 해봐 할 줄 몰라 연습해봤는데 안되더라고 어떤거 연습했어? 그냥 그냥 오오오오오 이런거 근데 안되던데 또 뭐 연습도 됐어? 그냥 막 오오오오 오오오오 무서웠죠? 이런거 연습했는데 안닮았대 누가? 어휴 내 남편이 아직 앞에서 아니 근데 그거는 약간 원시 아니 근데 이거 이거 보고 사람들이 막 다 닮았다고 해서 내가 이제 좀 딱 누르면 바로 나올 수 있게 해보려고 했는데 무서웠죠? 무서웠죠? 이런거 했는데 안되던데 또 또 또 해봐 근데 난 짱구를 잘 안봐서 대사를 좀 잘 몰라 난 근데 아직도 그게 왜 짱구 닮았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보기에는 전혀 다르거든 짱구는 뭔가 아 몰라 짱구 따라하기 싫어 아 그 자 다른거 다른 대사에서 한번 해봐 다른 대사를 몰라 그거 있잖아 그 뭐지? 예쁜 누나다 예쁜 누나다 오오오오오오 예쁜 누나다 어 비슷한데? 몰라 근데 별로 자랑스럽진 않아 수치스러워? 수치까진 아니지만 내세우고 싶진 않아 그치 재롱아 재롱이 근데 이렇게 있으니까 진짜 짱구랑 힌둥이 같아 그거는 좀 마음에 들더라 아 나 저번에 그래서 그 혼자 있고 싶어하는 강아지 편인가? 거기서 그 댓글에 어? 짱구가 된 큰나? 이런거 왔을 때 내가 또 짱구 소리났나? 하고 보고 있었지 근데 내 룩이 짱구 룩이더라 아 맞아요 난 그거 깜짝 놀랐어 나도 나는 그냥 기분이 묘했어 이 미니언즈가 이 노란색이어서 이 노란색 바지로 깔맞춤을 해서 입은거 뿐인데 그런거 뿐인데 나보고 짱구라고 하더라고 근데 짱구랑 힌둥이가 너무 귀여웠어 그러니까 야 재롱 니가 힌둥이였서 다행이다 니가 검둥이였으면 안됐을거 아니야 힌둥이 귀엽다 아 제대로 안 긁었어? 제대로 해 미안 미안 알았어 제대로 긁을게 아이고 예뻐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예쁜가 제대로 해 이제 이게 팔 각도가 좀 맘에 안 든다 이거였어 진짜 웃기다 응 어 아니라도 아 이거 자기가 간지러운 부분이 있어 아 긁고 있잖아 긁고 있잖아 너무 예쁘다 왜? 아 두라는 건가? 그럴 수도 있고 앉아서 긁었어 조금 이거 앉아서 긁었어 조금 으응 아 미안 꼬리 좀 밟았네 귀엽다